무대 위를 찍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른쪽 한 번 봐주실게요 자 다같이 고양이 하트 나 오늘 아침에 고양이 하트 했는데 진짜 못해서 놀랐잖아 저 고양이 하트인가요? 곰 하트인가요? 저건 곰 하트 느낌인데요 아 예서가 딱 정석이다 고양이 하트의 정석 팀 언니 살짝 강아지 저희 앞에 예쁘게 예쁘게 마지막으로 예쁘게 자 이어서 더 예쁜 테이프로 가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릴게요 멘트 기대할게 멘트 기대할게 아무 말도 안하겠습니다 갑니다 오늘 테이프 테이프 유닛 만들게요 자 먼저 오른쪽 보실게요 네 오른쪽 인사 인사 네 오른쪽 보실게요 희예씨 오른쪽 오른쪽 네 오른쪽 네 오른쪽 네 오른쪽이요 네 오른쪽 인사 인사 네 인사 인사 귀여워 귀여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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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프 팀으로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좋아요 좋아요 귀여워 귀엽고 깜찍한 멤버들이고요 다현씨를 제외한 귀엽고 깜찍한 멤버들이고요 재밌고 상쾌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마시로씨 반갑습니다 코드 취해주시죠 네 자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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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요 정면 꽃받침 얼굴 이뻐요 꽃받침 루피피스 해주세요 루피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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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요 다 됐나요 자 루피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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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히트로가 열심히 연습하던 고양이 하트 한번 볼까요 고양이 하트 고양이 하트 네 싫어언니 안되죠 싫어언니가 안되네요 으흐흐흐 자 어 잘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어 포기한 멤버들이 중간중간 보이네요 어 다연언니 하트? 토끼하트가 뭐에요? 그게 왜요 토끼하트야? 제로게임 아니야 이거? 이거 엄지손가락이 귀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토끼하트입니다 좋아 좋아 우와 요즘 유행이래요 다연아트도 있거든요 우리 다연아트 한번 해보세요 하하하하 다연아트 좋아요 다연아트 다연아트 우리 다같이 빙산에 가야될거같은 그런 포즈에요 진짜 맞아요 아휴 너무너무 성쾌하다 쌍곤청이래요 여러분 똑같아요 자 이어서 단체 한번 하고 네? 단체하고 여러분 자체로 가볼까요? 우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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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낮아졌어 낮아와 낮아와 내려와 귀여워 귀여워 자 단체로 세 개 포즈 하나 둘 셋 이거 알아요? 뭐요? 이거 1초씩 확인해 다연이가 보여준대요 개인기 개인기 진짜 그 모델 모든게 자켓에서 사는 거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셋 여덟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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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포즈 하나 둘 셋 좋아요 우리 뭐하기로 했죠? 우리 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요 저희가 바로 사고가 있어가지고 짧게 준비했는데 어떻게든 끌어가려고 했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같이 가셔야 돼요 같이 가셔야 돼요 그럼